최근 대부업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발견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고금리, 부당 채권 추심 등에 집중됐던 금융당국의 대부업 검사가 고객 정보 보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정보를 재가공해 불법 유통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되자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긴급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직권 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보 유출에 연루된 경우 시 도지사가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검사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을 통해 문제가 되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를 파악하고 직원 검사 대상일 경우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 문제점 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